고마워 잭플루 있다 잭플루트 이게 잭플루트 이제야 원투 드라이씨? 마카노이안? 마카노 망고스팀 남부탄? 남부탄 원투 드라이씨? 사워 사워 랜수니스인데 여기 보면 여기있지?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괜찮지? 응 드라이씨 플루트 용과 파인애플 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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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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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고스팀 이거 아보카도 아무도 아보카도 아 네 아보카도 200kg 200kg 링고 야 이게 옐라 망고고 이게 그린밍고야 시끄러운 것 같잖아 고구마 여기 파인애플 유명해 싸고 파인애플 많이 산게 좋고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미나는 사과가 비싸다 사과가 비싸다 사과 있잖아 사과 비싸 50kg 50kg 100kg 두리안 두리안 23kg 300달러 망고스틴 두리안 300 망할